없어요! 왔다! I want to miss korea 잘 어울렸어요. 완전 예뻤어요. 진짜요? 뭐예요? 창피해요 우리 miss korea 님께서 다시 소녀시대로 변신하곤 하시네요. 확엽적이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왜 콘서트 할 때는 항상 I miss the times that we all share I miss the love that was almost there I miss the times that we used to give At least in my dreams Just let me take my time and ram up 나는 나는 바보인가봐요 근데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나는 나는 바보인가봐요 이 노래를 잘 쓰는데 너무 귀여워 좋아 좋아 바보! I m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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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보컬 여덟 콜센터 여덟 콜렉 콜렉터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 학교에 다녔다 당시 교내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얼굴 보호 차원에서 소속세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사들이 쭉 나기 시작했는데 자전적 소설이라고 나와있어요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라 결국 얼음공주가 이걸 불러버리네 커버곡 중 Can you tell me how can one miss what she's never had how could I reminisce when there is no past how could I have memories of being happy with you boy could someone tell me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우리의 재미있는 콘텐츠의 콘텐츠는 Juno7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한 사람 불이 좋았던 처음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해 아름다웠고 행복했었던 기쁨이었던 날들로 항상 아픈 얘기들 어떤 가짐들 이제 모두 다 묻어두고 다신 꺼내지 말기로 해 계절이 떠올라 몇 년이 지나도 오늘 같은 만남 다신 함께 두 번째 퀘스트 대결 상대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퀘스트 대결 상대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입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아이돌과 마주했을 때는 최대한 나서지 않고 싶어요 대결 상대를 공개하기 전에 굿걸 멤버 중에 몇 명이 이번 라인업에 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궁금해 아이돌과 마주했을 때는 아홉 명입니다 호영 씨에 나와? 제시카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곤가? 제시카 선생님 방금 들어갔다가 아니 그 노래 있잖아 제시카 외동딸 일나오이 시카고 얼마 전에 데뷔 13주년이셨다고 아 맞아요 저희 8월에 데뷔했었거든요 벌써 한 13주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데뷔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때요 13년 동안 우리 멤버분들과 늘 사이가 좋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암요 다툴 때도 있었어요 가사단 안 했죠 정말 주로 다툴 때는 어떤 일로 다투셨어요 아 너무 많아요 가족들끼리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로 싸우는 거 똑같이 싸우는데 너무 많죠 데뷔 초 때는 같이 숙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는 순서 아 그것 때문에 싸웠었어요? 아 그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화장실 제가 그때 9명이었으니까 화장실은 단 2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티파니가 핑크색을 좋아해요 핑크색에 그 당시 엄청 집착했어요 근데 저희가 옷이 예를 들어 쫙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 저희 9명이니까 사실은 선착순일 때가 많아요 대화 내용은 좀 달라졌어요? 데뷔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어때요 요즘 대화 내용들은 뭐예요? 무슨 얘기하세요? 다들 저희 일단 사실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일반 친구들 많이 결혼하고 아기 낳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대신 강아지를 다 낳아가지고 마음속으로 품어서 강아지 대화 내용 강아지 대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홉 분이? 어 지금 다 키우는 것 같은데요? 웬일이야? 아 써니 빼고 써니는 이제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고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혹시 아홉 분 모두 비혼주의자는 아니시죠? 아 어 전혀 아니에요 저희 멤버 중에 지금 물론 정정할게 여덟 명 현재는 여덟 명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여덟 분 네 여덟 명인데 비혼주의자 전혀 아니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멤버가 있어요 효연이는 어 그러시구나 네네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해줄래 1, 2, 1, 2, 3, 4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우린 모두 필요했던 위로 서로 나누고선 하늘 위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할 땐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자 어때 모두 손을 머리 위로 바람에 날려버려 피로 동작이 어떻게 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Don't stop Let's bring it back to 140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Don't stop bring it back to 140 Don't stop bring it back to 140 Don't stop bring it back to 140 lives 아 아 아